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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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왜 이렇게 젊으셔?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젊으셔. 안녕하세요. 그냥 누나인데, 누나? 여기가 제가 묵을 집이에요? 어, 나랑. 어머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 우리. 번갑습니다. 이모나 문고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좋다, 그렇지? 내가 얘기했잖아. 동네 저기 다. 아니, 동네 어머니 왔는데 누나 여기 저기 뭐야. 물질 거의 다 하시나 봐요. 해녀 하신 분들이 8명이요. 아저씨는요? 아, 우리 아저씨. 실종 배에 가서 실종된 지가 한 2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8년? 나가셨다가. 28년 됐어요. 아직 시체도 못 찾았어요. 아직도? 네. 우리 막내 2살 때. 그러니까 아빠 얼굴도 모르지. 실종됐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죠. 아직도 못 찾았는데 내 생각에는 혹시 일본들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에. 힘들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힘들면 말을 할 수도 없지. 야, 오라.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어디까지 왔어? 네, 잘 shaw Ioannivers. 감사합니다.